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무소속 당선 비율은 꾸준히 30%를 넘었습니다. 이 같은 무소속 강세,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질까요? 가상 스튜디오에 있는 이영길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거 분석실입니다. 전남의 지방선거 무소속 당선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8명이 당선돼 무소속 당선 비율이 36%를 넘었습니다. 지난 2회부터 5회까지를 살펴봐도 무소속이 꾸준히 6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까요? 22개의 선거구 가운데 16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 최소 5곳 이상이 당선 가능권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선전하는 지역도 많아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는 무소속이 강세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5곳 구청장을 뽑는 지난 6번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적은 단 2번뿐입니다. 나머지 28번은 모두 민주당 계열이 독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고 무소속 현직까지 뛰어들어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는 첫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분석실에서 KBC 이연길입니다. KBC 이연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